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들, 그어주신 말씀을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말씀을 증가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님이 대화해주셔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히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. 이 시간 주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.